크리스스의 인파 어릴 때부터 그래도 꼭 한 번쯤은 외국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설레고 기쁜 느낌인데 또 막상 이게 이제 9년 동안 있었던 팀을 좀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또 이 결정을 하기까지 좀 가족들이랑도 그렇고 엄청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서의 그런 아쉬움보다는 좀 내년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이 좀 더 큰 것 처음에 이제 서울에 딱 14년도 7월 24일 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훈련장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날부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2군에서 진짜 같이 고생하면서 운동한 친구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14년, 15년, 16년도까지도 거의 2군에서 많이 웃고 1군에는 잠깐씩 훈련하고 이런 생활들이었는데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17년도부터 좀 이제 경계에도 나설 수 있고 또 양한빈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일단 20대 거의 전부를 여기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뭐 팬들한테도 진짜로 좀 이렇게 좀 나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팀이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제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끝까지 이렇게 그래도 잘 버텨서 또 FACO 결승전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뭐 리그도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9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9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느끼는 거는 좀 팬들의 그런 소중한 FV서울 팬분들의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뭐 계속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좀 많은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고 뭐 또 그만큼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뭐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어쨌든 제가 한 번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축구 선수로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뭐 길게 좀 인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뭐 축구 선수로서도 그렇고 뭐 한 개인의 뭐 그런 한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더 그런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고 나가서 뭐 잘해야죠 잘 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성룡이 형에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좀 혼자 너무 많이 모든 걸 좀 짊어지려 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좀 적당히 받고 조금은 뭐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성격상 뭐 성향상 조금은 좀 내려놓고 좀 웃으면서 좀 즐겁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옆에서 느껴져서 네 성룡이 형 좀 조금 웃으면서 내년 시즌을 했으면 좋겠고 오스마루도 뭐 어차피 성룡이 형이랑 마찬가지로 혼자 그렇게 저희가 경기가 안 좋거나 했을 때 혼자 이렇게 약간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모스도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냥 가면서 하는 말은 23시즌에는 좀 선수들도 그렇고 뭐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그렇고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구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바램이 좀 제일 크고 FV서울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단에 감사하고 일단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좀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운동장에서 이제 제 응원가가 나올 때마다 정말 좀 힘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뭐 팀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제 서울에 축구는 계속되고 또 팬분들도 서울을 응원을 많이 해주실 거니까 저도 이제 나가게 되지만 서울을 좀 같이 응원을 할 거고 그냥 할 말은 그냥 할 말은 팬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 밖에 없을 거 같고 뭐 팬분들이나 저나 뭐 모든 것을 이제 이 팀에 거의 뭐 바친다고 할 수 있다시피 FV서울과 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좀 웃으면서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